검찰이 변종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, 이선호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강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11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달 15일 종료될 예정인 이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늘어납니다.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추석이 포함돼 있어 연휴 전에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